눅눅하지 말라고 또 지퍼백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지퍼백으로 가져왔습니다.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100% 엄마가 챙겨준 거예요. 아니요, 저 엄마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챙겼어요. 그래, 찾았어요. 찾을 거 같아, 찾을 거 같아. 강릉이가 눅눅해져. 괜찮아요, 여기다가 두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발표할 때 딱 덮으면 되겠다. 고민합니다. 자, 고민하죠. 야, 다 좋습니다. 뭐가 많아. 너는까지 나왔어요, 너는. 동현이 형보다 확실히 똑똑해. 소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 지우개 찬스. 자, 지우개 찬스. 첫 번째는 지금 문법상 맞지가 않는다. 너는. 너는 진짜 아닐 것 같아, 너는. 너는은 아닐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럼 소희가 결정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강릉이를 박자. 적습니다. 자, 떨리는 마음으로 1차 시도 불러주세요. 완전 넌 샤킹이 김처럼 다르게 색다른 난소를 넘어져도 아름다웠던 넌. 지졌다. 나올 때. 나올 때 팔 앞에다. 그렇지. 그렇지. 아니요, 근데 맞아보고 싶어요. 진짜. 뒤를 볼 거야? 내가 봤잖아. 소희 준비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결과. 떨리는 마음으로. 부여. 투자. 결과는. 우와, 진짜 이거. 많이 갖고 왔어. 많이 갖고 왔어, 많이 갖고 왔어. 다 담았어. 다 담았어. 너무 힘들었어. 마지막으로 한입량이 6그릇을 먹게 됩니다. 네? 먹방. 로그인. 몇 쪽에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5개만 먹어두세요. 알았어. 이제 만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두. 실제로 보니까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만두는 좀 속이 씀씀합니다. 만두는 속이 좀 씀씀하고. 씀씀한데 고기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육수가 되게 진해서. 씀씀하고. 씀씀하고. 씀씀한 고기 육수인데. 약간 싱거우면서 약간 씀씀. 들었어요? 뭐예요, 씀씀하다? 콩나물국 같은 거? 왜 이렇게 어려웠게. 콩나물국 같은 거래요. 콩나물국 짜던데? 많은 콩나물국 숭숭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자기 숭숭숭. 자기 숭숭숭. 정면. 오. 아, 이. 아, 이. 아, 5개 오늘은. 아, 오늘 약속했기 때문에. 블루인입니다. 6개의 힌트 공개합니다. 자, 6개의 힌트가 떴습니다. 자, 우리 또 소위가. 근데 풍차 마을이 뭐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에는 풍차 마을이 있어요. 네덜란드. 알아요? 네. 풍차 마을.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답 붙이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거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입력반 수술 해봤죠?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사이즈가 커졌어요. 살짝 보여줄까요? 네. 오. 이렇게 커졌습니다. 아, 뭐 바람개비는요? 여기에, 예. 오늘 안 쓸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안 쓸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넣는은 붙여 쓰는 거고. 넣 넣으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고. 완전 넣은 다음에 샤킹이. 샤킹이가 조금. 네.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갈라쇼가 진행이 됩니다. 전신 띄어쓰기. 갈라쇼. 이렇게. 자, 27, 28 갈라졌어요. 근데 남다르게는 띄어쓰야 돼요? 아니, 아니. 남다르게 붙였어요. 남다르게 붙였어요. 이거는 붙였어요. 그럼 남다르게도 다르네? 그러니까 남다르게가 아니에요. 난, 난으로 하면. 춤춰 난 다르게. 그러니까 난이야. 난. 저기. 27, 28 갈라졌어요. 난이네, 난. 그러면 난, 난 소름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소름이 돋아야 되니까 춤춰 넌 아닐까요? 오. 춤춰 넌 아닐까요? 오. 그러면 넌 다르게. 넌인가 봐. 책 달라, 너는. 난 소름. 아. 진짜 똑똑하다. 내가 될 수 없다, 너다. 와, 진짜 똑똑하다. 야. 넘어져도가 아니에요. 넘어져도가 아니에요. 19, 22, 22. 이동이 형께서 골드 찬 들으셨잖아요. 네,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헤드폰 밖에서. 네. 뭐 얼핏 들은 게 있었는데. 넌 멋져, 넌 아름다워? 그랬거든요. 넌 멋져, 넌 아름다워? 그랬거든요. 그래, 갑자기 왜 넘어져. 아, 그래서? 그래, 갑자기 왜 넘어져. 아, 그래서? 아니, 잘한다. 아니, 잘한다. 아니, 잘한다. 아니, 잘한다. 아니, 잘한다. 아, 잘한다. 아니, 잘한다. 아니, 잘한다. 점수 나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제가 볼펜 나오지도 않는데 뭘 계속 쓰시는 거야. 점수 씨가 이리로 앉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넘어져, 도로 들은 거면 넘어져, 그다음에 또 아름다워. 넘어져, 도로 들은 거면 넘어져, 그다음에 또 아름다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넘어져, 또 아름다워? 넘어져, 또. 넘어져, 또. 야, 야, 야. 또 딱, 또 딱, 또 딱이에요, 또? 아니, 또 딱 밖에 못 맞혀. 또 라는 글자에 뭐가 있나봐요. 또에 뭐가 있나봐. 기가 막히게 또만 맞추네요. 아니, 신기하게 또만 맞추네요, 진짜. 바로 넘어져, 또. 넘어져, 또. 잘 들으시긴 잘 들으셨대요. 넘어져, 넘어져.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지금 또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 체크해 줘요? 좋으면 다 들으면. 그러면 삼촌 넌, 넌인 집에서 좀 들어보세요. 아, 제가요? 알겠어요. 아, 제가요? 알겠어요. 동일이가 계속 동일이한테 이거, 이거 체크해봐. 그러니까. 그럼 삼촌은 넌, 넌을 체크하세요.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둘 다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아, 부탁, 부탁. 깜짝 놀랐는데. 자, 파이팅! 네. 2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으쨰. 모두 해줘, 스웻, 스웻, 스웻. 따라해봐, 해줘, 스웻, 스웻, 스웻. 다 이름 딱 해야 돼요, 이렇게. 체크, 체크. 지금입니다. 또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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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면서 가시고 받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시면서 가시고, 두시면서 가시고, 가서 받아오세요. 받아와주세요. 파이팅. 넘어져. 고집이 강하게. 동희 씨 불러주세요. 완전 넌, 샤킹해. 춤춰 넌, 다르게. 색다른 남소름. 너무 멋져, 또 아름다워 넌, 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근데 강릉이 앉았으면 좋겠어요. 결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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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글씨가 뜨면 실패입니다. 결과. 정답. 고아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결과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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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